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머리 아프게 많이 힘들게 살아오셨나 봐. 작년 세월부터 뭔가는 풀려나간다 하는데. 올해 뭔가를 좀 해보시려고 뭘 준비하시는 게 있으셔? 없어요. 응? 없어요. 없어? 생각만 잠깐 했었지. 잠깐 생각만 했었어? 왜 추진만 하시고? 지금 하는 일이 있어서 그걸 들었을 때 해볼까? 했는데 그냥 말했지. 왜요? 또 그게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또 하려면 얽매이잖아 또. 얽매이기 싫어서?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둘이 하기는 힘이 붙이죠. 아니 힘이 붙인 거는 힘이 붙인 거고 생각만 하시고 진행을 안 하신 거는 누가 어떠한 도움이 들어오고 어떠한 손길이 뻗쳐지면 그걸 접속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소리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야. 도와줄 사람도 있었고 그거를 같이 진행을 할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많은 걸 이루고 많은 걸 버리고 하는 사람이야. 내 혼자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고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재산도 축적을 하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나가더라도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분이야. 근데 그 와중에 사람들로 인해서도 까먹을 수 있는 게 또 우리 기준님이죠. 극과 극이야.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좀 해보시지 그랬어. 제가 좀 아쉬워서 그래. 장사인데 뭐 조건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돈을 벌려면 내가 거기다가 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내 일도 있고 그 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할까 첨에나 하려고 했다가 지금 안 한다고 말은 했거든. 장사인데 괜찮았어요. 그거 잡으면? 네. 그거 잡으면 괜찮았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내가 2, 3년 세월 전에 너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내가 그 자리를 비워도 돌아간단 말이야. 그럼 새로운 일 이쪽에다가 시간 투자를 해서 내가 그만큼 재산을 벌어들이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래도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운이 들어왔고 됐기 때문에 괜찮으신가요? 장사인데 가게예요 가게. 네. 골프장. 네. 스크린 골프장. 네. 괜찮았어요? 아니 몇 번을 얘기해. 괜찮았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꺾어지는 추세잖아. 인구는 많아지고 하지만 밖으로 많이 나가려고 하지. 그리고 그것도 지금 그 회사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나먹기를 많이 하잖아. 그리고 예전 같으면 동네에 하나씩 이렇게 놓고 어떤 규제나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그게 많이 풀린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도 하나 생기고 바로 옆에도 하나 생기고 그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노나먹기 시기 되다 보니까 내가 장사를 해서 내가 손님을 끌지 않으면 그것도 망할 수밖에 없지만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내가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분이라고 잘 맞았었어. 기준님하고 그리고 기준님 같은 경우는 많이 움직이시고 하셔야 되는 분이라 그런 게 또 잘 맞고 그러신 분이야. 그렇습니다. 그러고 올해 이동이 들고 문서원이 드니 그 문서 잘 잡으셔. 아셨지? 문서. 응. 아까 그 지금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안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다시 접근을 해보셔도 돼. 그런 것도 문서예요? 네. 문서가 그럼 어떤 게 문서야? 이용문서? 아니 땅 뭐 집 이런 거. 땅. 집. 그런 것도 문서고. 계약서도 문서요. 그럼요. 그 문서가 이동이 있으니까 그 문서 잘 잡아보시라는 얘기야. 올해부터 작년 한 7, 8월? 7, 8월부터 해서 온기가 잘 차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괜찮으셔. 응. 그리고 초에 좀 시작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새로 시작하려고 했던 게 작년 말 정도에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올해 3월쯤에 들었는데 3월? 그럼 얼마 안 됐네. 저저만 달이네. 응. 그러면 뭐 지금 응. 하려고 하면 가능성은 있어요. 네. 다시 얘기하면 돼요. 네. 시작하셔. 해보셔. 그리고 그런 쪽으로 좋아하시잖아.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하고 수단도 좋고 수환이 좋으셔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해보셔. 아셨죠?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어떻게 잘 맞고 잘 돼요? 응. 괜찮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3년 세월 고려군은 있었을 거야. 근데 그게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 젖어 나오고 있으니까 괜찮으셔. 괜찮으셔.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걱정은 해야지. 내가 여기서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걱정 안 하고 사업하실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죠?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하고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운기가 들어찼을 때 하고 내가 뭔가를 진행하면서 운기가 없어서 내가 정말 힘들게 갈 때 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근데 운기가 그렇게 들어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업은 터졌어. 그러니까 해보셔. 해보시고 전에 했던 것도 잘 맞아 나가니까 해보셔. 그리고 금전도 지금 밖으로 나가 있는 금전이 많아? 응? 언제 봤다고 고개만 까딱거리고 있어. 네. 그 금전도 좀 지금 참 들어오니까 좋아요. 뭐하는데 금전을 이렇게 밖으로 많이 내버렸어.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약하게는 본인처럼 마음 독한 사람이 어디다 마음이 약해. 거짓말하고 있어. 해달라고 하면 꺼주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조금 불안하고 머리가 좀 아프긴 해요. 걱정이에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다른 건 걱정이에요. 들어와요. 조금씩 조금씩 점차 점차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일 큰 산은 잘 넘어갔다 해. 소리가 따고 그러니까 점차 점차 한 방에 들어오진 않지만 네.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내 입맛 돌 정도는 돌아온다 하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집에 하나 또 분양받아 놓은 게 있는데 네. 그게 좀 시끄러운데 그건 어떻게 잘 될까요? 언제 받으셨어? 22년 6월 2년 됐네? 네. 내년이면 딱 2년이네. 다음 달이면 딱 2년이네. 그래. 그때 그거 받으면서부터 내 자본이 내 자산이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고 본인이 좀 힘들었을 거야. 근데 그것 또한 좀 풀려는 나간다 소리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 그렇죠. 지금 당장은 힘들어. 돈 떼이지 않고 그냥 아파트가 지어지기만 하면 돼요. 저는. 지어는 질 거야. 떼어진 않고? 지어는 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야? 천원. 직산. 직산? 직산 쪽에 뭐가 있나? 거기 그냥 제주택 아파트. 지어지긴 할 거예요. 지어지긴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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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맨날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운동하고 그러는데 뭘 건강을 얘기하고 있어. 괜찮아요 건강. 괜찮아요 건강. 또? 건강하고 돈 잘 벌려. 그거면 돼. 나는. 멘트도 없네. 누구든지 이 나이 되면 건강하고 돈 잘 들어오면 괜찮아. 그거면 돼. 네. 그렇다는 얘기니까. 네. 그러시고 주변에 사람들 좀 떼어버릴 사람 좀 떼어버리셔. 아셨지? 떼어버릴 사람 좀 떼어버려. 아까 두 번째 불러준 사람. 네. 그 사람 조금 좀 떼어버려. 너무 약해. 기운자가 같이 상승하는 사람이 같이 올라가야 좋잖아요. 근데 나는 올라가. 근데 맨날 갖다가 퍼주기만 해. 네. 그러면 나도 힘들어지고 그쪽은 더 힘들어지고 나중 되면 꼴 보기 싫어지고 한 생겨. 아셨지? 그분은 자꾸 꼬부러져. 올라갔다 꼬부러지고 올라갔다 꼬부러지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셔. 아셨지?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을 많다 소리는 하나. 나한테 딱히 도움 되는 사람은 없어.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제가? 둘 다. 그러니 좀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그러갑시다. 아셨죠? 또 궁금한 거. 세 번째. 응? 세 번째. 두 번째. 응. 이분 같은 경우에는 참 복은 많이 갖고 태어났어. 복은 많이 갖고 태어났는데 그 복을 자기가 다 써먹지를 못해. 자기가 너무 똑똑해. 그러다 보니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분이 이분이야. 직계에 지가 넘어지는 분이야.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너무 앞서가려고 그래. 조금만 천천히만 하면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내 보여지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 좀 가릴 건 가리고 살아야 돼. 지금 나이면 내가 뭔가를 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감출 건 감추고 내세울 건 내세워가야 돼. 모든 걸 다 대여서는 안 돼. 네? 그러다 보니 적들이 너무 많아 주변. 그런 분이지. 그러니까 본인하고는 기준님하고는 어느 정도 케미는 잘 맞을 거야. 도움도 되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지. 그리고 어떻게 세 번째 얘기해줄까? 응?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숙맥 같아. 아이 자꾸 고개만 까딱거리지 말고 이씨. 언제 봤다고 자꾸 까딱거려. 아 카메라 때문에? 네. 카메라 때문에. 뭐 목소리만 나가는데 뭔 상관이야. 바보 같아. 너무 착해. 순둥순둥. 응?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번 돌아져버리면 이분은 정말 무섭게 돌아서 보내세요. 응? 내가 어떤 일을 행하다 보면 겉으로 내세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분은 안으로 속으로 그런 분이 이분이셔. 근데 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좀 진행을 하려면 좀 많이 좀 좀 빌고 사시라고 그래요. 이분은 정말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최고가 아닌가. 응? 그러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너무 벅차고 너무 힘들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 치면 쭉 올라가는데 이분은 갔다 걷히고 가다 걷히고 가다 걷히고 그런 분이 이분이셔. 쭉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분이 이분이셔. 그러다 보니 옆에서 보기에 좀 안쓰럽지. 답답하기도 하고. 전 남편 이혼했어요. 이혼했어 저랑 애들 아빠인데 이혼했고 이제 거기 밑에서 두 번째잖아요. 그 사람은 한 십 년 정도 그 사람 때문에 이혼을 해서 살고 그랬는데 지금 집을 나가고 뭐 이런 상태로 해서 인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돈도 빌려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끊어버리려고 아까 봤을 때 안 맞아. 맞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기준님이 여기를 이렇게 봤을 때는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제일 안쓰럽고 제일 좀 내 마음에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아픔 아닌 아픔이라고 봐야 돼. 이 양반 그래서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내가 다시 연락을 해서 만난다 치면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다시 돌아올 뭐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제일 살면서 크게 걱정하고 내가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애들 아빠? 응. 잘 먹고 잘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는 뭐예요? 그런 분이셔. 하고 또? 맨 밑에는 애들 아빠고 발 위에 오랜 인연이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끊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끊어내라고.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 무슨 가게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소개시켜준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그 사람이 소개시켜주면 연일 이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가게하고 이 사람하고 뭐 이 사람을 소개만 시켜주는 건데 그 사람. 또 뭐 그렇게 되면 또 자기가 와서 또 관여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하겠지. 응.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도 또 발길을 돌릴 수도 있는 사람이야. 어떤 거 여자? 응. 여자가 많지. 그러니까 본인은 들어가서 장사로다가 이겨먹어 그 사람한테 돈이 나갔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제가 어제 완전히 끊어내려고 얘기를 했더니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군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럴까요? 네. 어떻게 하면 주냐. 어제는 또 이상한 햇소리를 하던데. 돈 달라고 하면 당연히 햇소리 하겠지.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어요? 햇소리 하겠지. 하지만 이 분 같은 경우에 지금 돈 들어올 것도 있어. 앞으로는 공사를 한대요. 일단 나보고 다시 시작하자. 돈 들어올 것도 있으니까 그때 받으셔. 다시 시작하자요. 실타래. 연이 안 맞는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잖아. 주변 정리를 하라고 끊어내시라고. 저희네가 잘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잘 살게끔 저희네들이 이어주고 붙여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끊어내라 소리가 나온다 하면 뭔가가 있으니까 끊어내라 소리가 있겠지. 같이 무덤 파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 분은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가 너무 심하다고. 그러다 보니 본인이 계속 퍼줘야 되는 현국이야. 그러면 둘이 같이 죽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혼자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복이 많다고. 이 분은 복이 참 많은 사람이야. 복이 참 많은 사람인데 조금만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 너무 빨라. 머리가 너무 좋아서. 자기 다리에 자기가 엉켜 넘어지는 사람이야. 직계에 자기가 넘어가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좀 천천히 가도 돼. 너무 급해.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가고 모든 걸 내 앞으로 다 갖고 온다 하더라도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그랬어. 조금만 조금만 천천히 가도 돼. 다른 사람들이 먼저 저 앞에 갔다고 생각하고 그냥 뒤에서 뒷짐 짓고 천천히 걸어가도 모든 게 이 사람한테 오는 사람이야.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잘 맞아. 그리고 둘이 케미가 좀 잘 맞을 거야. 티키타카가 될 거야. 요즘 애들 말로. 그러니까 이 분은 괜찮아.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좀 어떠한 내면을 좀 보시려고 좀 했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냥 겉모습만 화려하고 겉모습만 좋은 게 아니고 내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 아셨지? 네. 이 분 같은 경우는 내면도 깨끗하고 두터운 사람이야. 유분함이에요. 네? 유분함. 그게 어떻게 하라고. 내가 그걸 뺏으라 소리를 못하잖아. 둘이 이혼한다는데. 응. 알아서 해 그거. 내가 남의 집 가정사를 갔다가 내가 이혼까지 시킬 수는 없잖아. 아까 말씀드렸잖아. 못 사는 사람 있으면 잘 살게 해주는 게 우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네지 네.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네가 뭘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더래. 그 대신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복이 많은 사람들. 아셨지? 또? 없어? 네. 올 한 해 그 운서 잘 잡아서 크게 한번 해보셔요.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